혼성그룹 비주 출신 주민이 20세 연하의 일반인과 결혼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입니다. 지난 28일 한 매체는 주민이 올해 초 20세 연하의 일반인 여성과 결혼해 지난 7월 등남했다고 보도했는데요.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20살 연하라니 놀랍다, 행복하게 사시길 바란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한편 주민은 1998년 데뷔해 러브러브, 누구보다 널 사랑해 등으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.